복된 주일 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도착을 환영합니다. 주일 아침 원활한 주차를 위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교회 주변의 일주차장은 예배 전 만차가 됩니다. 이를 위해 영락 2주차장과 3주차장 이용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2주차장은 빅토리아 파크로 나오셔서 신호등을 지나 직진해주세요. 전신주를 만나 우회전을 하시면 이곳이 영락 2주차장입니다. 이어서 3주차장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빅토리아 파크로 나와 신호등에서 자회전을 해주세요. 그리고 첫번째 골목에서 우회전을 해서 안으로 들어오시면 이곳이 영락 3주차장입니다. 주차 후 도보로 5분이면 영락 교회로 오실 수 있습니다. 1주차장은 노약자, 방문자, 영유아를 둔 가정을 위해 양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맥리콜 방향 주변 상가에는 주차를 상가해주세요. 아름다운 주차로 행복한 영락의 문화를 만들어갑시다. 여러분의 도착을 환영합니다. 복되고 은혜 가득한 주일 되세요. 영락 가족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를 한정도 예수 Aim 국회 국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